안녕하세요.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2015년 간동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해졌지만 대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어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일단 부정행위가 일어난 사실을 전제로 함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증거와 함께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 또한 확보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기혼자이면서 미혼이라고 속이고 만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오히려 역으로 소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입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륜 사건 특성상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이혼 소송 변호사와 준비하여 제대로 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주로 휴대전화 통화 목록과 문자, 카톡 메시지, 차진, 블랙박스, cctv, 카드 내역서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숙박업소들을 통한 cctv 확보도 많이 사용되는 증거 자료인데 이는 법원으로부터의 증거 보전 신청이 필요하고 cctv가 보전되는 기한도 짧음으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소장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상간자의 집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명령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상간자의 주민등록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부정행위나 상간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소송을 하려면 그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소송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